북한은 지금 경제 사정이 나쁘고 돈이 없기 때문에 핵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 또 이전 세론이 붕괴된 후 20년 동안 북한의 상영부록은 현대화 과정을 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20년 동안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엄청나게 현대화되었고 그 전력이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영부록 가지고서는 북한이 대비가 안 돼요.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이 갈 길은 뭐냐. 적은 자금을 가지고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경제 형편에서 오직 핵을 가지고 남한 자체를 초토화해서 없애버리는 길만이 북한은 살아남는 길이다. 전국의 쇼포물 전국의 쇼포물 전국의 책임 전국의 침에 따라서机 전국의 내용 전국의 쇼포물